키움증권 해외주식수수료 0.07% 환전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석 입니다 예 오늘 11월 17일 저녁에 저녁에 어 녹음을 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그 주말 라이브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위주미 못했죠 오늘 온라인 서비아 때문에 못했구요 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조금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다고 어제 오늘 오늘 밤에 끝난 시장 물론 시장이 밤밖에 안 열렸습니다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바람에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온라인 세미나였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3%에서 이번 주에는 그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세미나가 이제 화요일도 방송사에서 했던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고 또 수요일도 또 환경에서 진행했던 또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구요 그건 이제 코엑스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목요일은 또 우리 키움에 세미나 했었죠 그래서 목이 거의 맛이 갔어요 거기서 뭐 일단 오늘은 제가 어 얼굴을 못보게 됩니다 제 눈이 충혈되었고 시뻘거에요 아까 낮에 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 눈이 지금 시뻘게 됐습니다 눈이 충혈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어 어쨌거나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매수할 만한 미국 주식은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뻔하다 또 장우석이 또 뭐 장인이 빠졌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안심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그동안 못 샀던 엔비디아 뭐 이펜 뭐 벤커 아메리카라든지 그런 것도 사라고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뻔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월과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하락이 굉장히 큰 기회니까 이 딥을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거죠 폭락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버핏을 또 호출합니다 버핏을 호출해서 버핏이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장을 보지 않았다 뭐 친구를 만났다 뭐 이런거죠 영화를 봤다 장을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좀 식상하죠 식상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식상한 시장 하락이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조금 걱정되는 하락과 그냥 다 빠지니까 다 빠지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는 하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오늘은 그냥 없는거다 금요일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금요일 시장은 없다라고 볼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시장에서 없어 그러니까 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거죠 왜 그런지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할 만한 미국 주식은 이게 약간 제목 보면 아이고 지금 뭐 어려울 때 뭔 주식 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월과에서 장이 빠지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뭘 사야 될까 장이 급락하면 사야 될 뭐 빅테크 몇가지 뭐 두가지 종목 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약간 방어적 섹터에 뭐 주식 세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거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어 늘상 장이 빠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시장을 무시할 거라면 그것도 없죠 여러분들 평안하게 보시면 보내시면 되요 아 금요일 시장 없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보면 좋는데요 어 바로 주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우가 2% S&P500이 2.2% 나스닥이 3.5%로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빠짐 폭이 사실은 11월달에 차간차간 올려놓은 상승폭을 한방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주간의 하락이 물론 그 이유는요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나온거죠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남아공에서 만들어진건데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죠 다시 한번 터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이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결과 아직 안나왔거든요 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월달에 상승폭을 거의 다 통해날 정도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순위를 많이 빠졌죠 1.49까지 엊그저께 1.68도 왔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경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부침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온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가지 똑같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진다고 그러면 기름 쓰겠냐 이거죠 소비가 있겠냐 하면서 9.5%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주에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실제 얘기하면 이번주라기보다는 금융은 하루의 모습이었죠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죠 근데 전세계 증시를 강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시장 자체를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좋아요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시하라고 자 이거에요 올해 가장 많이 빠진게 다우 올해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장이었어요 2.53% 예 2.09 2.05 2.03 1.99 뭐 뭘 해도 가장 많이 빠졌죠 바로 이어서 봅니다 이거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 주로 갖고 있는 종목은 다 빠졌죠 엔베이디아 3.58 ms 2.44 애플 3.17 구글 2.69 페이스북 2.33 아마존 2.12 테슬라 3% 다 빠졌어요 올라간 것도 있지 않냐 있죠 넷플릭스 같은거 그 다음에 테이크 투 인테르티브 게임에서죠 요런거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화이저 같은거 백신 관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더나 많이 올랐죠 올라갈 만한게 올라간거에요 그 다음에 집콕주 소유기관 집콕주가 또 올라갔죠 뭐 팔라톤 그 다음에 다큐사인 이라든지 어 또 준비도 물론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S&P500 아니니까 그럼 올라갔죠 근데 대부분 다 빠졌다는거죠 여기서 살아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만약 넷플릭스 갖고 있다 난 넷플릭스에 화이저에 모더나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 좋죠 다 올랐으니까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대부분 다 여기 있거든요 ms 있고 애플 있고 엔비디아 다 있죠 그래서 다 빠진거에요 여러분 주시면 빠진게 아니라 다 빠진겁니다 아예 이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빠진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측했습니까 첫번째 다 빠졌다 두번째 예측했습니까 나는 이게 올 줄 알았다 나는 누가 올 줄 알았다 새로운 변이가 터져갖고 급락할 줄 알았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뭐 지지가 최근에 뭐 그 버블이 껴갖고 버블이 아니죠 지금 빠진 이유는 버블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게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거죠 이게 어떤 벨류 이런 문제입니까 실적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첫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차피 다 빠졌습니다 두번째 얘기합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죠 예측이 불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뭘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그날 판다 오늘 오늘 금요일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나고 금요일장에서 무취급한다 물론 시간도 없었어요 반전밖에 안됐으니까 금요일 시장은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한국시간으로 빨리 끝나죠 또 그냥 없는 시장이에요 없는 시장 없는 시장 이번에는 업종 다 빠졌습니다 업종 한 일주일 동안에 유틸리티가 덜 빠졌죠 근데 유틸리티 누가 투자합니까 그 다음에 필수비제 0.84 소재 1.49 이거 뭐 덜 빠졌겠지만 이거 누가 갖고 갑니까 리츠 부동산 2.16 그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주우장창 기술주인데 빨리 빠졌죠 방법이 없어요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예 우장창 빠진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포타명 취소 60에서 바로 30일까지 곤두박질 쳤죠 반토마서 반토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1년 아니 한 1개월 반전에 한달 반전에 앞으로 그때 50 가리킬 때 앞으로 여기까지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공포는 못 볼 것 같다 했는데 바로 왔어요 저도 저도 틀렸죠 순식간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누구도 몰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도 몰랐죠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누구도 몰랐으니까 어 지난 그 땡스기빙 전날 주식을 매수하고 고점에 사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뭐 별로 몰랐고 이게 지금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나 좋게 판단한 겁니까 10월달 이게 역사적인 1950년 이후의 모습 70년동안의 모습이거든요 10월달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 또 되게 좋은 달이었죠 좋은 달로 평가 받았던 달이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됐습니까 꽉났죠 지금 뭐 플러스는 커녕 평균이 1.67%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제가 보기에 마이너스 가면 내려다가 그러면 통계를 완전히 벗어났죠 물론 10월달 더 잘 갔다는 또 통계가 있지만 빗나갔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모든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모든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예측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통계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게 있을까요 지지가 깨서 주식을 팔자 무섭다 도망가자 팔면 겁이 덜 나죠 그렇지만 공허함이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공허함이 있죠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제멋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뭐 아이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뭘 사자 이건 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죠 공허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다우가 텀블했다 900포인트가 빠졌다 가장 최악의 날이었다 올해 중에서 그 다음에 이런 공포는 새로 얘기하지만 새로운 코비드 베리언트 그러니까 우리 변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죠 SM400이 2% 빠졌다 나오고 있고 어차피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보통 저도 맨날 얘기합니다만 다우를 제발 부탁했는데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 이렇게 포인트로 얘기하면 좀 어렵거든요 9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면 2.53%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기사도 보시면 백신은 그런 만들고 있는 백신 메이커스 그러니까 이런 들이 이런 제약사가 이 어게인스트 뉴 네 이름이 뭐냐면 어 오미크론 이래 오미크론 그 이름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제가 지난 주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아 주말 지난 금요일날 어제였죠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뭐 이렇게 쭉 숫자를 읽어들었잖아요 숫자를 근데 숫자 그건 뭐 그냥 그 따로 이름이고 이 이 변이에 대한 이름이 오미크론 입니다 근데 오미크론 이 코비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대 지금 제약사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어떤 뭘 이거 빨리 이걸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6주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6주 보통 6주면 어떠한 변이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켜보면 되겠죠 제약사들이 얼마나 잘 잘 해결할지 그 다음에 짐크론에 뭐라고 하냐면 세러프 마켓 세러프 지금 이 시장의 매도는 지금 is not a buying 이라고 나오죠 예 buying opportunity 예 이거 매수는 아니다 매수의 계획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오늘은 적어도 아니다 이거죠 온통 이런 기사에요 뭐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백신이 제약사들이 앞으로 새로운 약을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아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지금 많이 매도야 세러프가 이제 매도 금랑이거든요 금랑 금랑에도 매수하면 안된다 또 조언하는 거죠 뻔한 레퍼트리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얘기했다 예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3년 내지 5년 정도의 리턴을 볼 수 있으면 하는 주식을 한번 지켜보자 그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에요 좀 더 길게 보고 당연히 펀드 매니저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식들 디스닥이 잘 될 것이다 언제 다시 한번 이런 공포가 터질 때 코비드가 또 올 때 딱 보시는 것처럼 달러 제너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소매 업체를 또 한번 사고자 하는 거죠 약간 경기 방어적인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셀오프 이제 뭐 골든 오프티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매도는 지금 현재 급락은 절호의 찬스다 예 그걸 어떤 것 우리 지금 된 아이브스가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딱 보시죠 그림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크로스푸트 그런 거 사자는 거죠 마이크로스푸트가 뭐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었을 때 더 잘 버텼죠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아마 집에 있다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또 갖고 왔지만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은 또 이 딥이 디스 딥 이스 바잉 오프티티 이게 또 매수의 기회다 하고 있죠 대부분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또 종목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 제가 그래서 아까 딱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아 지금 당장 뭘 사면 될까 장애가 어려우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애플 마이크로스푸트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EPM 얘기하고 엔비드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시장을 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시장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왜 아까 다 빠졌으니까 뭐 일부 빠지고 일부 많이 내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에 아주 그 잘 올라가는데 나만 빠진다 뭔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고민해야겠죠 근데 다 빠진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많이 빠지니까 모든 우리 알고 있는 수많은 분 나와서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대나입스 같은 훌륭한 분 나와서 야 이럴 때 사야돼 이건 기회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핏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핏을 다시 불러갖고 버핏을 이렇게 얘기했다 예 멀리 못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금낙 때는 패닉 내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뭘 기억하냐 이런거 기억하셔야죠 지금 현재 S&P500에 대한 EPS가 올라가고 있다 분기에 50.21달러 이걸 4번 곱하면 200달러 넘죠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실적이 보신 것처럼 2009년 이후에 가장 분기로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EPS상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나와서 이번 급락이 매수 기회입니다 사야됩니다 3년 5년을 보십시오 하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뻔한 얘기들 그 다음에 뻔한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뻔한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는 아예 버려버려라 버려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래 했던 거 원래 샀던 거 원래 투자했던 그대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이죠 어제 그 갑자기 급락할 때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급락이었잖아요 갭으로 빠졌죠 그럴 때 우리가 좋아했던 빅세븐 보시겠습니다 애플 시초가에 1.5%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가 1.1% 마이너스 구글이 1.2% 마이너스 심지어 아마존은 플러스였습니다 테슬라 1.5 페이스북 1.5 엔비다 0.2 거의 안빠졌죠 잘 못댔습니다 이렇게 버틴 종목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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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급락하고 어떤 것들은 촉북 빠지고 이거면 시장 빠지는 것보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중이 점점 커집니다 보시는 거죠 커지죠 1.1에서 1.7까지 1.1에서 1.4까지 커지고 심지어 아마존은 마이너스를 반전하는 그런 모습 커지죠 그 다음에 종가 보면 애플의 3.2% MS가 2.4% 구글 2.7% 아마존 2.1% 테슬라 3.1% 메타플랫폼 페이스북이죠 2.3% 엔베이든 3.6% 꺼내나 끝났죠 어쩔 수가 없는거죠 장기 계속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팔고 도망가겠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익질을 하시고 이만큼 나 먹었으면 됐어 난 팔고 나갈게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차액 매물에 실망 매물에 급락세까지 나와주면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요게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종목종목이 아닐까 어차피 시초가 때 버틴 종목들 역시 빅세븐이에요 빅세븐 여러분들 빅세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빅세븐이죠 너무 뻔한거죠 잘 버티겠죠 이런 기업들은 물론 애플은 뭐 코로나 다시 터진다고 그러면 매장이 다칠 수 있겠지만 MS는 상관있습니까 어차피 집에서 공부할건데 그럼 더욱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글 똑같죠 구글로 어차피 유튜브를 할건데 아마존 더 있어도 더 많이 하겠죠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밖에 나가려 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서 온라인 쇼핑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뭐 관련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관련 있겠죠 제조공장은 근데 크게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잘 버티고 지금까지 페이스로 말할거 없습니다 엔비디아 말할거 없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는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몰라서 못삽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살 수 있는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만 반대 있는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행관리자 급락했죠 당연하죠 항공 뭐 크루즈 호텔 카지노 그건 망했죠 그건 폭망했죠 어쩔 수 없는거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거 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은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잡은거 마이크 잡은거는 막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복잡하게 이래서 다음주 어떻게 될까 막 움직이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하락은 그 금낙은 아마 글로벌 진시 모두가 금낙 해갖고 주식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었던 날이 지난주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 금요일장 예 오늘 아침이 끝난 그 금요일 시장 그거였죠 어떻게 대체도 안되고 대안도 없고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겁니다 지금 뭘 팔고 뭘 한다? 의미가 없죠 다 빠졌는데 아까 안빠진거 있지 않냐 화이자 안빠졌어요 모더나 안빠졌죠 넷플리스 안빠졌습니다 근데 그거 뭐 그럼 지금 팔고 넘어간다? 말도않는 얘기죠 예 왜냐면 뭐 뭐가 좀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뭘 좋고 뭐가 안좋은게 아니고 다 빠졌는데 뭘 움직입니까 의미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적 발표만 기억하시고 차라리 다음주를 한번 준비해보시죠 준비 예 준비 음 다음주에 또 금요일 나오면 공인집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셀포스 닷컴 중요한 기업 제가 또 워낙 좋아했던 기업이고 하니까 요런거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요런 기업들 예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뭐 저희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업체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쭉 있잖습니까 PVH 뭐 케빈클라인이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보시고 살짝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길라는 달러제너러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제너러 같은 소 그 할인 매장 예 보시면 되고요 다크스앤 같은 전자소명 업체 보시면 되고요 울타 얼타뷰티 화장품 업체죠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또 금요일날은 뭐 비모 빅라츠라고 하는 예 이것도 이제 그 소명 업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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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 또 사라 뭐 이런거는 일상얘기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뭐 이번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더 더 희망드리고 더 기분좋게 해드리면 좋은데 저는 제가 답답해서 올린거에요 막 여기저기서 뭐 뭘 사면 되겠냐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하락의 출발인가 뭐 이런거죠 예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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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시장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제약사가 이 새로 나온 변이에 대한 백신을 잘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3% 새벽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